다 나온 거예요? 응 아니 벌써 다 나온 거잖아 벌러물 안 나왔어 벌러물 아직 안 나왔어 아 들어가세요 어? 오징어 좀 줄까? 이거 안 파는 건데 오징어 줄까? 오징어? 오징어? 아니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했어요 실패할 걸 대비해서 예 들어가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야 이거 거노무는 시간 엄청 잡아먹는구나 광수 형 이거 거노무는?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머리 숯 치듯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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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진짜 정성 정성 만날 걸어버리네 아니 아니 하하하하 다리가 무조건 두 개는 길어야 되니까 하하하하 아니면 아니면 쪼꼬미인 줄 알아 잘 해야 돼 두 분이 부부고 두 분이 부부이시고 네 여기 밑에서 장사예요 아 무슨 장사? 여기는 김밥집 김치요? 어 진짜로? 네 뭐 하세요 장사하는 건가? 꽈배기요 과메기? 꽈배기 하하하하하하하하 꽈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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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아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한 이틀 됐는데 장사하는 것 때문에 고기도 배워야 되고 어디 못 나갔어요 지금? 아 한번 외출 한번 나왔던 네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바퀴 쫙 돌아야 되는데 못 해 우빈이 누구예요? 어? 아시아 프린스 오셨다 네 오주환 왔습니다 네 오주환 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거 아까 처음에 주문하셨을 때 시작해서 지금 다 된 거예요 아 진짜요?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누가 뉴드인이래요? 프린스한테 이게 도인생한테는 안 되지 아니 원래 잘생기셨고 진짜 죄송한데 지금 한 번만 먹어보시면 뜨거울 때 한 번만 네 잘생기셨고 진짜 죄송한데 지금 한 번만 먹어보시면 뜨거울 때 한 번만 왜요? 뜨거울 때 마시는데 식으면 좀 찔겨질까봐 식으면 찔겨질까봐 식으면 찔겨질까봐 먹으려면 아 두 마리를 드실라고? 아 두 마리를 드실라고? 아 두 마리를 좀 찼다 아니야 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어저께 여러 개 중에 안 탄 부분만 알았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고기요? 네 고기 어떤 거요? 네 생고기 저기 하나 있네요 이게 마지막이네 이만큼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이요? 응 삼겹살 여기있네요 아 삼겹살 저 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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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거리 아 이거 짤 삼겹살 제가 썰어드리고 좋죠 와 엄청나다 육 사시미로 드실 거예요? 아니면 육회로 드실 거예요? 휴가 자고 어 아 어저 으